연습을 많이 하네요 조영원 군사님 오늘 찬송을 해야 되는데 엊그저께 예술문화회관을 새로 단장을 하고 개관을 하면서 장발장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했어요 그런데 조 군사님이 하여간 꾼은 꾼입니다 목이 좀 쉬어서 오늘 찬송을 못했는데 요즘에 제가 후배 목사님들하고 또 입문읽기 예전에 우리 수요강좌에서 했던 것들을 제가 또 목사님들 할 일도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산에만 가면 어떻겠나 이래서 스터디를 하는데 지난주에 마치 저희들이 장발장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OST 중에서 음악 몇 개 들었는데 그날 하는 우리 연주 중에 그 저기 뮤지컬에 조 군사님도 있었고 김은평 집사 그다음에 형준 씨 우리 식구들이 여러 명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곡이 뭔가 하면 백성들의 유침소리를 들어보라 그 연주 우리가 지난 한 3주 전에 했대요 우리 보험에서 그런데 우리가 다 그냥 쑥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 더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세 주째 이제 이 여자분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창녀라고도 불리고 그다음에 이름도 없는 어떤 여인이 아주 비싼 향류를 예수의 발에 부었다 제자들은 그거 왜 하는지도 모르고서는 아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랬더니 야 이 바보들아 너들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 여자는 나를 충분히 안다 이것은 나의 장사를 예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여인더러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쉽하게 가라고 이야기하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들이 보금을 전할 때마다 이 여자를 꼭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소위 말하면 남자 중심의 조직적 사회에서 보금을 증거할 때에 보금이 변질될 수 있으니까 그 변질된 보금을 재확인을 할 때 바로 이 여자가 여자의 행위 또는 여자가 살아가는 삶 이 여자가 보금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라 그런 뜻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죽었다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과정에서 열두 해 혈류증을 앓던 여인 이게 상대하기가 사실 어려운 예수를 상대하면 되지 않은 상대하려고 하는 것조차가 범죄 행위였어요 당시에는 왜냐하면 그런 질병 문둥병이라든가 여자가 하혈을 한다든가 해서 누구 앞에 유대인에게 가서 가는 것조차도 죄고 가서 내가 그런 질병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죄예요 완전히 사람이지만은 존재하지만은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의 존재가 그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한테 말도 못하고 예수의 옷자락을 잡았대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믿음이 내 병으로 고쳤으니까 돌아가라 이야기하고 똑같이 말씀하셨다 오늘도 이야기 유사한 이야기의 이방 여인이잖아요 좀 부자라는 것밖에 다른 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은 이방 여인이지만 귀부인이었거든요 당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원도처럼 길쭉해요 그래서 이 두로 시도는 어디쯤 해당하는가 하면 저 철원쯤에 해당한단 말이죠 그 밑에 어디가 있는가 하면 갈릴리가 한 철원 밑이니까 화천보다는 좀 위에 어디쯤에 갈릴리가 있었는데 그 갈릴리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당시에 이 두로시돈 이 지역은 펜니키아라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지중해 무역권의 중심도시였기 때문에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뭘 했냐면 노동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 배경을 하고 있었는데 이 귀부인이라는 말을 왜 구태어의 성경이 하고 있는가 하면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 이스라엘 사람 갈릴리 사람들을 뭐처럼 부렸는가 하면 종처럼 부렸다는 거예요 종도 그냥 종이 아니라 누구처럼 취급하는 개처럼 취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다가 취급하며 살다가 아주 편안하게 살다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갈릴리와 갈릴리 금방을 이제 몰래 몰래 다니던 그 예수가 두로에 와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여자가 찾아 나왔죠 그리고서는 한다는 말이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는 말은 매우 모멸감 예수님 자신이 이 마음 속에 그 여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취급하며 살아가는 이 못된 것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분노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러분 여자가 그런 이야기를 당하는 지금 자기 처지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지금 예수는 그 두로에 이렇게 당당하게 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있는가 하면 숨어 있어요 그러면 귀부인이었으면 그 나름대로 다 연줄연줄이 있는 것인데 화닥시가 나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말로다가 갖다가 신고하거나 아니면 꼬나서 아주 죽여버릴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그 말을 던지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일상의 삶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갈리리 사람들을 개처럼 내가 취급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개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번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게 쉬운 일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겸손이라고 말할 수도 있기도 하겠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죽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 말 되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그러니 여러분도 어떻게 하라 겸손해라 목사가 여러분한테 욕하고 말이지 나가 그래도 어떻게 하라 에이 쌍 하지 말고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 말이지 이렇게 말이 되겠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목사란 정말 좋은 직업 같긴 해요 얼마든지 이렇게 말을 잘 만들어낼 수 있으니 얼마나 근사해요 근데 이건 겸손을 이야기한 것 같진 않아요 남자 중심 사회에서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정황 안에 그리고 예수를 늘 누가 이제 이렇게 호의하고 다니는가 하면 남자들이 호의하고 다닌단 말이죠 어린아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여자들은 물론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럼에도 빈번하게 지금 예수님은 누구하고 만나고 있는가 하면 여자들하고 만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여자들 중에서도 여러분 만나면 그렇게 위신이 슬 여자들이야 아니면 만난 것 자체가 비난이 될 여자들이야 만나는 것 자체가 비난이 될 여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아 이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미 우리가 확보하게 되죠 이건 설류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소위 반전을 경험한 죽었다가 살아났거나 아니면 혈중을 고쳤거나 아니면 향류를 부었거나 오늘 이 여인처럼 자기 딸을 살렸거나 그래서 반전이 일어났을 때 예수가 이분들에게 한 이야기는 크게는 뭔가면 이 여자가 복음이다 라고 말했다 또는 가라라고 이야기했다 가라라는 휘파게라는 표현은 그냥 거의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해당하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가서 너의 일상적인 일상적인 네 존재가 복음이여라 이런 말하고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아주 적합한 성서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여겨져요 이제 우리의 소위 제도 종교 조직적인 종교 지금까지 교회가 말이죠 이렇게 해왔던 것은 지금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세 명의 여인들이 이 경험을 하고 돌아가서 살게 될 삶을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자비와 배려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한 주간에 살면서 내가 복음으로 산다는 거 내가 복음이 된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도시문명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삶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배려하고 자비를 베풀고 살려면 이런 구조로 살지 말고 농경문화로 돌아가는 거 그래야지만 조금 사람이 자비로워지고 좀 배려있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여기 찌르륵 소리가 났잖아요 여기 앞에 계신 교회하고 오래 붙어있는 거의 60년쯤 붙어있으신 것 같네요 여기 집 한치가 계신데 할머니 한 분이 사셨어요 자녀들은 다 나가있었고 집이 워낙 퇴락해서 할머니가 시내에 어디 계셨었는데 너무 아파트에 혼자 계시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밭이 좀 있으니까 들락날락하기가 어려우니까 큰 아드님인가 오셔서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길을 좀 내달라고 길을 내달라는 건 땅을 희사해달라는 거거든요 길을 내야지만 건축허가가 나니까 그런데 뭐 이 땅이 우리 땅인가요? 유지재단 땅이라서 그럼 우리가 낸다 안 낸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또 한참 했더니 아 또 저기서 저기가 밑인데 좀 이렇게 내려갔는데 저걸 돋구고 하숙을 빼야 되는데 저장 농협에서는 못 빼게 하니까 그 하숙을 해다가 우리 하숙 위에 붙이면 어떻겠냐고 제가 처음에는 아이고 뭐 사람이 살아야지 물 빼는 거 붙이지 그랬는데 하룻밤 자고 나고 자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그 하숙이 막혀서 어디로 막 올라와요? 화장실로 막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내려가서 아 그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잘 빼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라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강구하시다가 저걸 신축을 못하니까 도로가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똑같이 수리하는 개념으로 그런데 새집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딱 세우고 탁 털어버렸으니까 흔집 지어서 그렇게 하는 법도 있네요 그런데 뭐 그 사이에 자재 갖다 쌓아놓고 이러는 거 저한테 교회의 이야기 안 했죠 조금은 성가시긴 했지만은 그래도 어머니 모시고 산다는 것에 대한 또 뭐 그 길이 아니면 길이 없는데 그 다음에 또 거기 요새 교우들 차량도 없는데 뭐 좀 쌓아놓으면 어떻겠는가 지적을 하긴 했어요 그래도 또 말 안 하시고서는 저렇게 그냥 함부로 하는 게 조금은 불편하더라고 또 내가 보금이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다가 좀 지나갔죠 그런데 그제 제가 저녁에 걸으려고 딱 내려가는데 펜슬을 쳤는데 우리 땅을 여기다 이렇게 저짝 과수원으로도 못 들어가게 하고 널찍이 쓰시려고 우리 그 저기 향나무 밑으로다가 펜슬을 탁 쳐버린 거예요 아휴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순간에?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짝으로 나갈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짝으로 나갈 길은 물론 저분의 땅이 아니에요 교회 땅이에요 그걸 삐스름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서 반듯하게 막느라고 그냥 내놓은 거고 또 하나는 저쪽에 과수원 하는 아랫집 아저씨네 밭이 있으니까 경웅이가 드나들으라고 그걸 열어놨는데 저녁이었는데 말이죠 제가 일단은 당장 제가 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 사이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제가 좀 제 자신을 살펴보려고 일단 걸으러 나갔죠 요즘에는 이렇게 아침에도 제가 한 바퀴 저 큰 산으로 이렇게 새로 닦아놓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제가 들어오거든요 그날 저녁에도 이렇게 해서 산을 갔는데 어둑어둑하니까 불이 쫙 켜졌는데 저기 올라가 보니까 펜스 친 게 안 보이더라고 나갈 땐 보였는데 저기 올라가서 보니까 넓은 게 내 땅 같아 그게 마음이 좀 풀어집디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전화를 했어요 이게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른네도 우리 교회 땅을 지나가고 있다 왜 우리가 다 모르겠냐 말이에요 그거 다 배려 아니냐 그러면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길도 내줘야지 그걸 막아버리면 저 양반은 경운 게 어디서 올라오냐 밑은 저 밑인데 그랬더니 두 분이 조금 땅 경계를 쟀는데 저 짝집이 요짝집으로 넘어왔대나 그래야 우선 저 짝 아저씨가 그쪽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게 얄미워서 그럼 우리하고는 뭔 상관이야 제가 그날 무슨 생각 했는가 하면 자비를 베풀고 배려를 한다는 것 제가 이제 그러다가 무슨 책을 보니까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농사를 지면서 내 땅이라고 말툭 박는 놈은 3대가 빗짝 마른다 그런 게 있대 옛날에 농경사회 때는 네 거 내 거를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았단 말이죠 그냥 저 짝 나무에서 이 짝 나무까지 아니면 돌멩이 싸놓은 거 이렇게 살았지 지금처럼 말이지 30cm가 넘어갔네 50cm가 들어갔네 이렇게 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에는 충분히 자비와 배려의 도덕률이 있었던 거야 예를 들면 그 땅에 말뚝을 받고 살아가는 건 3대가 멸하는 짓이다 이건 일종의 도덕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법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비와 배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농경사회에 살지 않으니까 자비와 배려 다시 말하면 보금의 사람 보금의 삶을 살기는 참 쉽지?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가 요청하는 보금의 삶을 살기가 어려우니까 포기를 해버렸구나 오늘날 기독교가 종교가 그래서 포기를 해놓고 저쪽에 나가서 보금으로 사는 건 포기했어요 그리고 우선 어디 안에서만 울타리 친 이 안에서만 뭔가 하면 아주 폼을 단단하게 챙기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위선, 이중화되어 버리고 말지 않았나?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일상에 이것을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갈등하고 말이죠 아까 삶의 고백을 할 때 유 장로님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그게 대부분 뭔가 어디서 그 갈등이 유발이 되는가 하면 마음 속에 분노라든가 이 감정의 고조가 일어나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배려와 자비가 나타나지 않을 때 다시 또 반대로 말하면 배려와 자비가 통하지 않을 때 누구도 나를 배려하거나 자비로 대하지 않고 나도 누군가를 배려와 자비로 대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마음의 갈등 같은 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적인 당위 기독교인으로서의 당위는 무엇인가 하면 보금이 되는 거예요 보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보금이 된다는 것과 보금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오늘 이 예수의 행동거지로 보았을 때는 차별 없이 배려하고 자비를 베푸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 없이 자비와 배려를 베푸는 건데 이 조건 없이 자비와 배려를 베푸는 일이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을 무수하게 경험하실 거예요 개인적인 정황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형제에도 마찬가지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배우기는 이렇게 배우는데 일상생활에 나아가서 이거 안 돼 어려운 일이야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도 어렵고 똑같습니다 저라고 여러분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날 제가 한 바퀴 돌아와서 전화를 하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마음이 격동합대다 이러니 만약에 그때 제가 그 양반을 만났으면 제가 한 바퀴 돌아와서 전화 드렸을 때만큼 점잖거나 그 다음에 여유롭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감정이 격해지면요 말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질 않아요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마땅한 이 당위를 포기하고 그냥 이 제도와 조직 안에서만 우리가 그냥 위선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살 건가 아니면 어려워도 어려워도 끊임없이 시도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볼 것인가 결국은요 우리가 이렇게 무슨 감정이나 삶의 울타리를 이렇게 친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누가 고립이 되는 건가 하면 자기 자신이 고립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있네요 우리 담장이 꼭 담장을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담장이 작은 이렇게 시멘트로 쳐져 있는데 저 밑에 어르신네가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여기 남쪽이고 저기 동쪽이고 여기 북쪽이니까 대부분 저짝 집에 담장 너머에 있는 그 어른네 무슨 호두나무 밤나무 살구나무 이런 게 다 이쪽으로 넘어와요 우리 집 쪽으로 정말 다행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밤 떨어지면 전에 우리 어린이들이 가서 뭐 이렇게 한두 개 넘어오니까 그리고 밤이 또 실하거든 털고 그거 왜 안 그러고 싶겠어요 그게 뭐 애들이 뭐 죄의식이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릴 때 이웃집 친구네 집 돼지 새끼도 갖다 잡아먹었는데 닭 잡아먹는 건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겨울에 뭐 아이들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의 집에 모여있다가 야 오늘 누구네 집이냐 그러면 앞장을 서요 그러면 걔가 어떻게 잡는 법을 가르쳐줘 닭 잡기는 의외로 쉬워요 왜냐하면 얘들이 닭장 안에 들어가도 닭이 뭐 난리가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꾸룩꾸룩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주면 끝이거든 이게 뭐 죄의식이 아닌 것 같아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죄일 거야 아마 그게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제가 또 아침에 솔찬히 나가면 요즘에 이제 살구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살구 뭐 많이 안 떨어져요 네 개 다섯 개 그러면 아주 하루 양식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늘 죽고 부르는데 할아버지가 이게 아주 못마땅하셨어요 그래서는 담장 넘어오는 가지는 다 잘라 처음에는 나도 아유 뭐 이러실 거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까 나도 거기 속이 편하더라고 넘어오지 않으면 됐지 그런데 연세가 많으시고 할머니 아프시고 노인네가 다 나가서 여기 어른들이 안 사신단 말이에요 노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한껏 넘어온 가지가 2층 제 방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문 앞에까지 와 있어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그걸 쫙 열고서는 할아버지 계신가 이렇게 딱 보고서는 세 개를 땄어요 진짜 오래 살다 보니까 정말 행복한 일이 생기는구나 또 넘어온 가지가 많아서 제가 생각하기에 내내 살구로 말이지 아침을 하겠거니 아 지금 제가 고립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칸치고 말뚝 박아봤자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고립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자기를 이렇게 올가매는 거예요 살구 얘기 계속하면 그래서 가져와서 제가 씻어갖고서는 딱 쪼갖더니 나보다 먼저 들어가 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네 이런 할아버지가 거기다가 약을 안 치셔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어렸을 때는 그거 뭐 어렸을 때는 밤에 먹었잖아요 그죠 그 벌레 안 보려고 근데 요새는 밤에도 얼마나 혼하니 이게 밤에 먹을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 이렇게 칸을 잡고 친다는 것은 결국은 고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처럼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문명 문명과 문명의 가치는요 우리를요 자꾸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골과 매요 고립을 시키는 거야 우리는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요 이미 이 산업사회 이후에 농경문화가 붕괴되고 농경 농사짓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도시로 와서 뭐가 되는가 하면 일용노동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문화 형태를 만들면서 이미 우리는요 고립을 자초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저기 뭐 저 사암리 이런 근방에 여러분들 이렇게 뭐 집들 많아지지만 그분들 교류 별로 안 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이렇게 칸을 치고 살아요 다시 말하면 자비와 배려가 허용되지 않는 이미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비와 배려가 아니면 뭐가 되는가 하면 계산이 되죠 사고 파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금 우리의 선한 마음이나 감정이나 경험들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누는 게 아니라 사고 팔죠 아주 그게 극명한 것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말이지 그런 프로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서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두 부부가 두 부부가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주 정난한 이야기까지 저 자식이 이런 것도 못한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며 어떻게 잘 알아 그렇게 그건 두 사람 사이에서 비롯될 어떤 배려와 자비의 품목을 무엇으로 바꾸는가 하면 사고 파는 걸로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울타리 안에 들어와 산단 말이죠 그런데 성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휘파게라 그래요 가라 그래요 자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오늘 수로본익의 시로본익해라고 페니케아의 이 도시의 이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헬라 사람이고 이방 여인인데 이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자녀들한테 줄 떡을 개한테 주겠노 너 개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내 자녀들을 평소에 개처럼 취급하잖아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 제가 개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딸 귀신 들린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준 고쳐준 근거가 그 말 한마디 예 제가 개예요 이 말 한마디에 있었을까 아니면 그보다 더 큰데 예수님은 지금 이 구조를 이 페니케아 두로의 구조를 너무 격렬해요 갈릴리 사람들이 개처럼 취급을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서 그래서 지금 거기 와서 숨어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런 것들을 작동시키는 이 여자가 예수께 나왔단 말이에요 증오를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유 맞습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는 안 주죠 그렇지만은 개는 자녀들이 주인이 먹는 부스러기는 먹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이 여인이 자기 딸 고칠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더러워도 한 번 이렇게 했을 거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주 더러워 그렇지만 너무 상황이 처절하니까 내가 한 번만 이걸 위해서 내가 아주 굴욕을 참겠다 이 수로본닉의 여인이 그런 마음으로 샹 뭐 이 따위가 다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지만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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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그렇지만 내 딸을 살려야 하니까 아주 더러워도 내가 아주 굴욕 참고 예 제가 개예요 그렇지만 개도 주인이 상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이렇게 이를 갈면서 했을까 그걸 보고 예수님이 그래 네 딸 고쳤다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가요 만약에 여인이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그 마음 속에 있는 이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증오심을 풀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라와 이 개라고 하는 문장구조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내 딸이 살아났다 라고 하는 문장구조에 뭐가 있는가 하면 가라라고 하는 말 슈파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돌아가서 가라 가서 나처럼 또는 가서 나를 후원하는 나를 지지하는 나와 같은 이런 의미가 담겨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방여인의 이 딸을 살린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그 여인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그 유괴적인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그 전에 갈리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며 살아갔을 때에는 배려와 자비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런데 자기 딸을 딸이 살아 그러니까 아 예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떻게 살 것을 다시는 배려 없는 자비 없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는 배려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함부로 깔봐서 개처럼 취급하지 않는 삶을 삶을 산다는 그게 누구 삶인가면 예수의 삶이거든요 예수를 지지하고 예수를 후원하는 예수와 같은 복음의 삶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의 딸이 고쳐졌고 그 그녀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여인 이방여인이지만 자기 딸을 살린 이 여인 그 다음에 열두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 그 다음에 예수의 발에 옥합을 부었던 여인 여자 세 명이잖아요 이분들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다음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자들처럼 예수를 쫓아다니는 남자들처럼 한자리 해먹겠습니다 내가 더 높습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이렇게 싸움박질하며 그렇게 위계적이고 권위적이고 계급적으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일상에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자비를 베풀며 배려하며 살리는 삶을 살았을까요 후자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보더라도 여러분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 배만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이런 여인들이 무리를 지으면서 말이지 야 그때 내가 말이야 향류를 부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말이야 그러셨어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에 앉아야 돼 이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오늘 이 여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그 사회가 장치해 놓은 아주 견고한 구조적 울타리를 넘어서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자비를 베풀고 배려하며 누구처럼 그렇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게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예배당에 와서 목사의 설교에 그게 복음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야기는 이제는 이거 거두셔야 돼요 아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니 뭐 그거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은 이제는 목사의 설교에 은혜 받지 마시고 지가 살아가는 자기의 마음씀 삶의 은혜를 받으세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이제부터 은혜는 내가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받자 그래야 안되겠어요 아니 무슨 조용히 목사님한테 가서 은혜 받으면 뭐해요 그건 다 받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마 아주 필요 없는 건 아닐 거지만은 그러나 이제는요 무슨 목사의 설교나 뭐에 어떤 것에 은혜를 받지 마시고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의 삶에 자기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어떤 때 말이죠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참고선 이렇게 했을 때 아이고 잘했네 이런 적 있으시죠? 그죠? 그게 바로 자기가 자기에게 받는 은혜예요 이 자기가 자기에게 받는 은혜가 크면 클수록 누구와 가까워지는가 하면 예수와 가까워져요 은혜를 어디서 받느냐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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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은혜가 될 때 그게 은혜예요 오늘 이 세 여자는 매우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 그 은혜가 자기 삶 속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반복 경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내게 뭐가 될 때 은혜가 될 때 오늘 아침에 제가 쭉 걸어내려와서 여기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 옆에 누가 자전거 하나가 이렇게 젊은 사람이 왔어요 차가 아침 일찍이니까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어요 젊은이가 혼자 가기는 뭐한지 저도 젊은 줄 알았더니 요즘 이렇게 나가보면 젊은 건 아닌 것 같아 늙은이 같아 이 친구가 저한테 옆으로 건너 가실래요? 같이 가자 이거야 혼자 가기는 좀 어슥하니까 그래서 내가 건너가요 먼저 그랬더니 쓱 건너갔어요 근데 그 신호등을 기다리고 서 있는 그 내가 은혜는 아니지만은 뭐 큰 은혜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침에 그 느낌은 은혜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여유롭긴 하더라고 차가 안 오는데도 이 친구는 어떻게 건너갔어요 느긋하게 건너가지 않았어요 바삐 건너갔어요 근데 나는 차가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등을 기다리니까 느긋합니다 그 느긋함이 나도 모르는 이건 은혜야 뭐 이건 아니었는데 흐뭇함이 제게 스밉니다 이게 좀은 이런 경험들이 자기 경험이 농도가 깊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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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깊어지면요 어디에 도달하게 되는가 하면 십자가에 도달하게 되죠 저는 오늘 우리가 지금 3주 동안에 했던 이 이야기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 삶의 구조는 매우 내가 나에게서 나의 삶을 통해 은혜를 받기에는 아주 어려운 구조예요 지난번에 누가 이제 땅 땅 붙이는 얘기 잠깐 나왔는데 땅을 하나도 모르는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이 한 300병 붙이는데 농기계 사는데 농기계 사는데 그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 아니 그 농기계를 왜 다 사지 한집에서 사갖고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데 옛날이 아니야 예전에 그 시골에 저기 밥 갈려면은 소 한 마리나 두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 소 한 마리 두 마리 가지고서는 물론 소 데리고 가서 밥 깔아주면은 품값 몇 개로 받지? 세 개? 네 개? 권잠우님 그러니까 소 한 마리하고 사람 가져가서 밥 깔아주면 사람 품값 몇 개로 치냐고 세 사람? 저도 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무슨 상부가 있었어요 상조도 있었고 이때 여러분 자비도 생기고 배려도 생겼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드리는 이야기지만은 아이고 어릴 때 이 김매로 가보세요 사람 많이 모였을 때 어떻게든지 풀을 많이 뜯으려고 이미 주인이 캄캄한 새벽에 나가서 쇠고랑 좀 매놨어 그리고 반머리를 다 해놔 반머리 모르시죠? 반머리를 해놓으면은 김매기가 쉽거든 아 정말 저보다 젊은 분들하고 대화하려니까 안되네 이게 여러분 제가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 세 개 우리가 했는데 이제는 은혜를 누구의 말에서 그러니까 자꾸 테레비를 의지하잖아 거기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안 돼요 이제는 은혜를 목사에게서 받지 마세요 목사의 설교에 아주 전적으로 의지하지 마세요 도움은 받으시지만은 은혜는 뭐가 진정한 은혜인가 하면 자신이 자기 삶에서 느끼는 하늘의 쾌감 그게 참 은혜야 어때요? 제 오늘 이 마지막 마무리 표현 누가 허태수어로그를 이렇게 쓰면 좋겠어 여러분은 어렵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고 자꾸만 적용하고 또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은혜가 점점 깊어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자 중심 세상에서 창렬하 불리던 여인의 향유사건을 시작으로 열두회 혈루증 앓던 사람 밖의 사람 이방인이라서 개같이 여겼던 시루보니케 여인들을 주인공으로 삼으신 뜻 이 여인들이 예수의 은혜를 체험하고 어떤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를 짐작하는 우리의 신심 이것이 하나로 결합되어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존재가 보금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조금은 어설프고 조금은 이제 완성도가 떨어지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는 암흑에이며 내가 예수를 믿는 어떤 존재인고로 점점 더 내 안에 경험되는 그 은혜로움이 나를 완성해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하루하루가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크리스도와 일치시켜 완성으로 이끌기 위한 기회인 것을 우리가 다 마음속에 새겨서 누구를 만나든 무슨 사건과 맞닥뜨리든 어느 상황 앞에 놓이든 그 예수의 사람으로서 아니 복음으로서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처신을 잃지 않는 깨어있는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아멘